어허 오늘 내게 네가 던진 뉴스 좀처럼 상상도 못한 뉴스 이대로 시간이 멈출 건 같아 다 정말 널 다 알아버렸다 정말 나 그렇게 믿었어 그런 네 뒷모습 낯설어 이대로 안녕하세요. pt 둘째 동호입니다. 지금 이곳은 뮤직비디오 찍은 촬영 현장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선보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널련돼. 사실 연기는 뮤직비디오로서 밖에 선보인 적이 없지만 뮤직비디오로서 다시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켜봐주세요. 나 비 읽고 비 읽어서. 여기 꺼요. 네 펀쳐. 넘어갈게요. 좋아요. 아유. 됐어. 네 펀쳐. 네 펀쳐. 좋은 노래가 바래요. 흘러해선 onde 너무 놀랐어요. 그런지 벙기의 전화가 더 차이익이 잇듯이 흘러해선. 왜? 뭐? 손 속에 통화 목록 속인 너랑 날 해가 마치지도 안 너 다 본 불빛 이현빛 이 속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손 속에 통화 목록 메모 기념이 달려 킬러리 이름이 하나인 다시 나란히 적게 6 letters of a name 사랑을 승략한 시간과 이별을 승략한 시간이 달라 사랑한 나만 나만 나봐 봐, 아아 심의가 걱정이 됩니다 아니 잘 안 보이기만 하면 아니 잘 안 보이기만 사소한 기억 속에 멈춰버렸어 Don't go 오오오오 Don't go 널 타는 불빛 이향이 난 여기 있어 난 여기 있어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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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날 가면 쓸쓸한 공기 가늘이 있어 널 낼 수 있는 게 있어 널 낼 수 있는 게 있어 참 괜찮아 보이나요? 약간 정신이 몽롱한 게 기분은 아프지 않네요 좋습니다 뭔가 저만을 위한 저를 위한 뮤직비도 촬영장이 되었는데 멤버도 없이 약간 하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좋은 촬영장에서 좋은 뮤직비디오 너무 좋고요 아 진짜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복 많이 마시고 좋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좋은 활동 Officer 작은 한굽 결국 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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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멘